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어떠한 내용을 컨텐츠로 해서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요 일단 요즘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뭐 커비드, 코로나, 글로벌 팬데믹 현상이나 아니면 또 이런 사회적인 이런 아노미적인 현상 플러스 거기에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큰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부사든지 마찬가지에요. 이걸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면 시리즈로 이제 뭐 이런 렉처링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찬가지에요. 뭐 종교계나 정치계나 아니면 학계나 아니면 경제계 모든 사회,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political power나 이런 그 관점,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죠. Perspective를